잠잘 때 들려주는 이야기 우리집 테라스에 펭귄이 산다 톰 미첼 지음 박여진 옴김 21세기 북스 출판 펭귄을 구하다 우르구아이 해안의 휴양도시 푼타델 에스테에서 내가 묵었던 리조토는 남아메리카의 대서양 연안과 라플라타강의 북쪽 강뚝이 만나는 최남단 지점에 있다 푼타델 에스테는 우르구아이의 수도 몬테비데요에서 동쪽으로 약 96km가량 걸쳐 있으며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거대한 강 건너편에 있다 1960에서 1970년대 푼타델 에스테는 이 두 대도시 시민들에게 니스의 해변이자 칸이었다 사람들은 여름휴가를 보내기 위해 뜨거운 도심을 벗어나 푼타델 에스테를 찾았고 그곳에는 바다가 내다보이는 고급스러운 펜트하우스며 아파트들이 줄지어 들어서 있었다 아마 지금도 푼타델 에스테는 휴양지일 것이다 어느 날 내게 이 휴양지에 전망 좋은 아파트에 머물 기회가 생겼다 친구 벨라미스가 한겨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며 우르구아이에 있는 휴가용 아파트를 내게 빌려준 것이다 나는 파라구아이에 얼마간 머물렀다가 웅장한 이과수 폭포를 돌아보고 아르헨티나를 거쳐 우르구아이의 아파트로 왔다 몇 주 동안의 여행으로 피로와 긴장이 쌓였기 때문에 푼타델 에스테에서 보내는 조용한 휴가는 더없이 만족스러웠다 느긋하게 휴가를 보내고 떠나기 전날 오후 늦게 아파트에 들어왔다 다음날 아침에 떠나려면 아파트도 치워놓고 짐도 꾸려야 했기 때문이다 다음날 정오에는 플라테 강을 건너는 배를 예약해 두었는데 그 배를 타려면 새벽 5시 45분에 푼타델 에스테에서 출발해 몬테비디오로 가는 마을버스 콜렉티보를 타야 했다 콜렉티보 운전기사들은 온갖 장신구들과 행운을 빌어주는 부적들을 버스 내부에 주렁주렁 걸어놓는데 장신구들이 어찌나 많이 걸려있는지 버스 타이어가 더 닳지 않을까 하는 걱정마저 들었다 아무튼 짐을 꾸리고 친구의 아파트를 청소하고 구석구석 점검을 마친 나는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기 전에 바닷가를 한 번 더 산책하기로 했다 리조트 서쪽에 있는 항구는 낚싯배와 유람선 몇 척만 정박할 수 있을 정도로 작았다 그날도 작은 배들이 계류용 밧줄에 묶인 채 잔잔한 물결을 타고 부드럽게 넘실대고 있었고 그 풍경과 잘 어울리게 선주들이 배와 이어진 작은 수상다리를 오가고 있었다 대서양을 마주보고 있는 항구는 동쪽은 늠름하게 잘 막아졌지만 서쪽은 미풍도 막아주지 못했다 이 작고 평화로운 요새의 공기는 갈매기들의 울음소리와 닷줄 오르내리는 소리, 물고기 냄새로 가득했고 그 사이로 겨울 햇살이 평온하게 내리쏘고 있었다 사파이어 빛깔의 바다와 지푸른 하늘빛 때문에 갈매기와 배, 해변의 집들이 더욱 선명하게 돋보였다 하지만 내 관심을 사로잡은 것은 차갑고 투명한 물속의 물고기들이었다 특히 포식자를 요리조리 피해 다니기도 하고 두 집단으로 나뉘었다가 순식간에 다시 한 무리를 이루며 항구 주위를 신나게 헤엄쳐 다니는 청어대의 모습은 장관이었다 몸에 부딪히는 햇살을 무지개 빛깔로 반사시키는 마치 오로라처럼 빛나는 물고기대의 향연은 형언할 수 없이 아름다웠다 녹슬고 오래된 연료통 옆에 그리고 물결 모양의 양철 지붕 아래에서 탄탄한 근육질의 여인이 단단한 대나무태의 녹색 그물을 야무지게 엮어서 만든 커다란 어망으로 밥벌이감인 생선을 걷어올리고 있었다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는 여인은 가죽 앞치마에 고무장화를 신었지만 맨손이었다 갈색 스카프를 두른 여인의 얼굴에는 세월의 풍파가 깊게 패어있었다 여인의 옆에는 세 개의 커다란 나무통이 있었고 통마다 청어가 가득했는데 아마 여인이 짓고 있던 만족스러운 표정은 그득한 청어 때문인 듯 싶었다 여인이 발목 높이까지 수북이 쌓여 펄떡펄떡 튀는 청어대 한가운데 서서 물에 드리운 어망을 건질 때마다 싱싱한 은빛 물고기들이 딸려 올라왔고 그때마다 갈매기 떼가 덤벼드는 통에 여인은 갈매기를 향해 연신 소리를 질러댔다 그러고 나서 여인은 이가 다 빠져 잇몸만 훤히 보이는 한박 웃음을 지으며 물고기들을 나무통에 채웠고 채 떨어지지 않는 물고기들은 손으로 일일이 떼어냈다 장갑을 끼지 않고 맨손 작업을 하는 것도 물고기들을 떼어내기 위해서인 것 같았다 거무스름한 등에 제비꼬리를 한 갈매기들은 바다 위 약 3미터 상공에서 빙빙 맴돌다가 갑자기 물속으로 쑥 들어갔다 잠시 후 은빛으로 반짝이는 청어를 물고 수면 위로 힘차게 올라와서는 부리에 물고 있던 물고기를 날름 먹어치웠다 해변에는 한가롭게 논일고 있는 펭귄들도 있었다 물고기를 잡기 위해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이내 물고기를 불고 수면 밖으로 나오는 자태가 어찌나 날래고 노련하던지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물고기 사냥에서 펭귄은 갈매기보다 훨씬 더 노련한 사냥꾼처럼 보였다 몸을 비틀었다가 휙 돌리며 믿을 수 없이 민첩하고도 유연하게 물살을 가르며 눈앞의 물고기들을 휙휙 낚아올리는 실력은 가히 일품이었다 경이로운 실력의 포식자 앞에서 청어들은 숫자만 압도적으로 많을 뿐 속수무책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수월하고도 풍성한 진수성찬을 즐기는 펭귄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나는 그 사냥 장면을 더 오래 지켜보고 싶었지만 펭귄들이 헤엄쳐 가버리는 바람에 발길을 돌려 동쪽 방파제로 향했다 바다에서 밀려온 작고 하얀 파도들이 방파제 벽 앞에서 끊임없이 부서져 내렸다 고즈넉한 오후 휴가지에서 있었던 이런저런 일들을 떠올리며 해변을 산책한 지 10에서 15분쯤 됐을까 내 눈에 충격적이고도 비통한 광경이 들어왔다 처음 내 눈에 들어온 것은 움직임이 없는 검은색 물체였다 처음에는 얼마 되지 않는 줄 알았다 그런데 다가가서 보니 그 수가 어마어마했다 검은색 카펫을 깔아놓은 듯 검은 사체들이 해변을 온통 뒤덮고 있었다 검은 기름을 뒤집어쓴 펭귄들이 바다 수위를 표시하는 기둥부터 북쪽 해안을 따라 끝도 없이 길게 누워 있었다 펭귄들은 끈적거리고 역겨운 기름과 타르의 숨통이 막힌 듯 기름범벅이 된 채로 죽어 있었다 무섭고 잔인하고 끔찍한 광경이었다 생명에 대한 모독 행위는 둘째치고라도 앞으로 문명이라는 미명하에 얼마나 더 끔찍한 일들이 자행될지를 생각하니 암담했다 조금 전 항구에서 물고기가 그렇게 많은데도 그 진수성찬을 즐기는 펭귄들이 얼마 되지 않았던 것도 그제야 이해가 갔다 그 펭귄들은 이 죽음의 기름을 피할 수 있었던 몇 안 되는 운 좋은 녀석들이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펭귄이 죽어있는지 파악해보기 위해 무거운 마음으로 폐허처럼 죽음이 뒤덮인 해변을 따라 걸었다 하지만 죽은 펭귄의 수를 헤아리는 것은 불가능했다 기껏해야 펭귄 사채 더미 수만 헤아릴 수 있을 정도였다 파도가 한 번 밀려 들어올 때마다 작은 산처럼 쌓여있던 펭귄 사채 더미가 무너져 내렸고 새로 밀어닥친 파도에는 검은 기름을 뒤집어 쓴 또 다른 펭귄들이 한 무더기씩 칠려 들어왔다 바다와 도로 벽 사이에 펼쳐진 해변은 폭이 27m 남짓으로 좁은 편이었지만 한눈에 보기에도 오염이 심각했다 수천마리의 펭귄들이 수백만 년 전부터 조상 대대로 이동해오던 길을 따라 북쪽으로 이동하다가 이런 참변을 당했으리라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내가 왜 그 해변을 따라 계속 걸었는지 모르겠다 그 끔찍한 참상의 끝이 어디인지 확인하고 싶어서였는지도 모른다 당시 나는 세계 어디에서도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다는 뉴스를 듣지 못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유주선 관련 규제들이 덜 엄격했고 세부적인 규제 사항들도 거의 최소한의 의무 정도 수준이었기에 이런 일들은 흔하게 있었을 수도 있다 유주선들은 목적지에 도착하면 화물을 내리고 또다시 기름을 씻기 위해 바다로 이동하던 중 기름 탱크를 그냥 바닷물에 씻었을 것이다 결국 이런 사건들이 자주 벌어지면서 규제가 생기고 관련 법들이 생겨났다 그날 내가 해변에서 목도한 광경은 서로 다른 종족들이 만나면서 빚어진 끔찍한 참사였다고 생각한다 해마다 본능에 따라 이동하는 철새들이 인간의 무관심과 탐욕 때문에 바다 위에 버려진 어마어마한 기름과 만났을 때 생길 수 있는 결과는 오직 하나 펭귄의 전멸이다 이는 두 종족이 만나 생길 수 있는 결과 중에서도 가장 끔찍한 결과이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너무도 잘 알면서 적당한 합리화나 무긴하에 저지른 의도적인 행위의 결과이다 나는 죽은 새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기가 영 거북스러워 일부러 걸음을 재촉했다 그런데 시야 한편에서 언뜻 미약한 움직임이 느껴졌다 그 움직임은 바다의 흰 거품 쪽이 아니라 움직임이라고는 전혀 포착되지 않았던 검은 해변에서 느껴졌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움직임이 느껴지는 것을 주시했다 착각이 아니었다 대견하게도 펭귄 한 마리가 살아있었다 온통 죽음뿐인 그곳에서 유일하게 고군분투하고 있는 단 하나의 생명이었다 내 눈을 믿을 수 없었다 다른 새들은 모두 기름과 타르에 저멸당했는데 어떻게 저 새만 살아남을 수 있단 말인가 그 펭귄은 다른 펭귄들처럼 타르를 뒤집어쓴 채 해변에 엎드려서 머리를 들고는 날개를 파닥였다 큰 동작은 아니었지만 분명 머리와 날개를 격련하듯 움직였다 그것은 죽기 직전에 마지막 고통의 몸부림처럼 보였다 나는 잠시 그 새를 지켜봤다 어떻게 이 유독한 석유와 숨통을 재어오는 타르에 묻혀 서서히 꺼져가는 한 생명을 외면할 수 있단 말인가 결국 나는 가능한 한 빨리 새의 고통을 없애주기로 하고 그 펭귄을 향해 걸어갔다 내 발 아래 죽은 새들이 밟히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조심 발을 내디뎠다 서서히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펭귄에게 어떻게 하면 고통을 주지 않고 단번에 최후의 일격을 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계획 자체가 아예 없었다 하지만 살아남았다는 점을 제외하면 다른 수천마리의 죽은 펭귄과 다를 바 없던 그 펭귄이 살기 위해 온몸으로 사투를 벌이는 모습을 보니 조금 전에 다짐이 사라져버렸다 내가 다가가자 펭귄은 빠르게 부리를 움직이며 끈적거리는 타류로 범벅이 된 날개를 파닥이더니 마치 제2의 삶을 시작하기 위해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있기라도 하던 두 발을 땅에 딛고 일어섰다 거의 내 무릎 높이의 크기였다 나는 잠시 가던 걸음을 멈추고 다시 주변 펭귄들을 둘러봤다 내가 잘못 본 것일까? 다른 펭귄들도 모두 살아있는 게 아닐까? 그냥 잠시 쉬면서 회복하고 있던 건 아닐까? 나는 엎드려 있는 펭귄의 몸을 뒤집어봤다 생명의 기척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옆에 널부러진 다른 펭귄들도 마찬가지였다 깃털과 목은 타류로 범벅이 되어 있고 불이 밖으로는 끔찍하게 뒤틀린 혀가 삐죽이 나와 있으며 눈은 오물로 뒤덮여 있었다 끈적거리며 역겨운 냄새를 풍기는 검은 물질이 새들을 뒤덮었을 것이다 바다에서 풍기는 악취가 서풍에서 실려오지 않았더라면 나도 그쪽으로 가지 않았을 것이다 이 참담하고 엉망인 상황에서 오직 단 한 마리의 펭귄만이 열린 부리 사이로 보이는 선홍색 혀와 말게 뜬 두 눈 칠흑같이 검은 몸으로 거센 분노의 몸짓을 하고 있었다 불현듯 나는 이 한 마리의 새에게서 희망의 씨앗을 느꼈다 만약 몸을 깨끗하게 씻어준다면 다시 살아날 수도 있지 않을까 내가 저 새에게 삶의 기회를 져야만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오물을 뒤집어쓴 채 저토록 흥분해 있는 새에게 어떻게 다가가지 펭귄과 나는 갑자기 등장한 서로의 존재에 놀라 한동안 눈치만 보며 탐색전을 벌였다 재빨리 훑어보니 해안에는 나무 토막들과 플라스틱평 비닐 조각들과 버려진 그물 등 온갖 쓰레기들이 널부러져 있었다 어느 해변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문명화된 사회의 잔재들이었다 주머니를 뒤져보니 사과 하나를 들어있는 작은 봉지가 있었다 내가 움직이자 펭귄은 배를 보이며 뒷걸음질을 치다가 마치 자세를 고쳐잡기라도 하듯 엉덩이를 흔들었다 일단 나는 급한 대로 바다에서 밀려온 잡동산이와 해변의 쓰레기 중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모았다 그러고는 검투사처럼 신중하게 목표물을 향해 다가갔다 녀석은 새로운 위협을 감지한 듯 최대한 몸을 쭉 내리며 일어섰다 나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영웅 아킬레스처럼 용맹하고도 민첩하게 그물을 빙빙 돌리며 펭귄의 주위를 산만하게 했다 그리고 한순간 그 그물을 펭귄의 머리 위로 휙 던지고는 막대기를 이용해 그물로 녀석의 몸을 감쌌다 일단 펭귄이 꼼짝 못하도록 잡아둔 다음 사과가 들어있던 봉지를 장갑처럼 손에 끼고 녀석의 발을 잡았다 시간이 없어 봉지 안에 있던 사과는 먹지 못했다 그리고 온몸을 뒤틀고 뒤집으며 필사적으로 탈출하려고 몸부림치는 녀석을 들어 올렸다 내 몸과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며 펭귄을 들고 있자니 그 무게가 생생하게 느껴졌다 생전 처음 느껴보는 펭귄의 무게였다 나는 4.5kg 정도 되는 녀석을 들고 벨라미스의 아파트로 걸음을 옮겼다 녀석을 들다가 팔에 힘이 빠져서 그 날카로운 부리와 내 몸이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면 녀석은 내 다리를 사정없이 쪼아댈 것이고 내 몸도 온통 타르범벅이 될 것이다 나는 혹여 새를 다치게 하지는 않을까 혹시 나 때문에 이 새가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새에게 팔을 물리지 않으려고 바짝 정신을 차렸다 아파트까지 좋게 1.6km 이상 되는 거리를 걸어갈 생각을 하니 보통 일이 아닌 듯 싶었다 녀석을 데리고 아파트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을 때 절반 정도 세워둔 계획을 생각하니 마음이 복잡했다 누가 뭐라고 하면 뭐라고 대꾸하지? 우루과이에서 타르를 뒤집어쓴 펭귄을 이렇게 막 주워가도 되는 건가? 당시 남아메리카의 국가 대부분은 경찰국가였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서 조류구조에 관한 법률을 어긴 죄로 억류된다 하더라도 딱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런 시절이었다 하지만 나는 울퉁불퉁한 해안도로를 달리면서 어쨌거나 이 펭귄을 깨끗하게 씻어주기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 어렸을 적 해변에서 놀다가 수건에 타래가 묻었을 때 그것을 없애기 위해 버터를 사용했었다 게다가 지금 가고 있는 아파트 냉장고에는 버터는 말할 것도 없고 올리브기름과 마가린 그리고 세제까지 있었다 내 팔 길이만한 새를 들고 달리자니 팔이 너무 아파서 수시로 팔을 바꿔가며 들었다 처음에는 펭귄의 다리를 잡았는데 극도로 흥분한 녀석이 다치지는 않을까 걱정되어 녀석의 다리 사이에 손가락을 넣어 더 단단히 잡았다 녀석도 그런 자세가 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우리는 누구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목적지까지 왔다 녀석은 나를 공격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다행히 내게 상처를 입히지 못했다 그리고 나 역시 오는 길에 녀석을 그냥 버려두고 싶다는 유혹에 굴복하지 않았다 다음 난관은 계단 및 관리실에 있는 꼬장꼬장한 관리인 앞을 어떻게 통과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내가 머물던 아파트의 관리인은 사람들이 아파트 출입문을 드나들 때마다 굶주린 경비견처럼 득달같이 달려나오곤 했다 마치 모든 방문자가 믿지 못할 사람들이라도 되는 양말이다 관리인 입장에서 보면 거주자들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도록 주어진 일을 철두철미하게 하는 것일 뿐이고 그런 일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하지만 무슨 이 알고 준 운명의 장난인지 그녀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심각하게 걱정해야 할 단 한 번의 순간에 그녀는 그 자리에 없었다 덕분에 출입문 통과 임무를 무사히 수행할 수 있었다 마젤란 펭귄에 대해 지난 40년 동안 펭귄의 개체수가 80% 이상 줄었다 펭귄 수가 이렇게 심각하게 줄어든 이유는 환경오염과 무은별한 포획 등 인간이 저지른 행위들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위협 속에서도 남아메리카 남쪽 해안에는 줄무늬 펭귄 속 펭귄 중 마젤란 펭귄들이 있다 마젤란 펭귄의 키는 약 45에서 60cm 정도며 몸무게는 마지막 식사가 언제였는지 또는 얼마나 먹었는지에 따라 다소 달라지기는 하지만 대략 3에서 6kg 정도다 부리는 검고 얼굴은 희다 몸통 앞쪽은 흰색인데 중앙에 U자를 뒤집어 놓은 모양으로 검은색 줄무늬가 있다 물 밖에서 마젤란 펭귄은 딱히 민첩한 조류가 못된다 긴 몸통에 비해 다리는 매우 짧고 어깨뼈가 상대적으로 몸통 아래쪽에 낮게 있고 날개뼈는 아주 납작하고 가는 부메랑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다 평소 마젤란 펭귄은 무릎을 살짝 굽히고 목을 S자로 하고 있지만 이 자세는 얼마든지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다 무릎을 구부리면 몸이 둥글게 되는데 이 자세는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똑바로 선 모습은 매우 늘씬하고 훤칠하며 우아하다 똑바로 설 때는 물갈키를 쫙 벌려서 발꿈치로 땅을 디딘다 발꿈치와 엉덩이를 땅에 닿게 해서 앉는 자세도 가능하다 앉은 자세는 매우 안정적인 삼각형 형태다 사람이 낮은 의자에 앉을 때와 비슷하지만 펭귄은 인간보다 꼬리뼈가 많아 더욱 안정적인 자세로 앉을 수 있다 펭귄의 다리뼈는 몸통 안에 감춰져 있어서 겉에서 보면 거의 발꿈치만 보인다 아무리 추워도 다리가 실릴 일은 없다 복부 아래로 드러난 탄탄하고 짧은 두 다리는 뼈 모양을 따라 안쪽으로 굽어 있는데 이 때문에 걸음걸이가 뒤뚱뒤뚱 걷는 재미난 모습이 된다 마젤란 펭귄은 일부일처제로 평생 짝과 함께 산다 알을 품을 때는 부모 펭귄이 10에서 15일씩 번갈아 가며 알을 품고 한쪽 부모가 새끼에게 먹이를 주는 동안 다른 한쪽 부모도 단식을 한다 어린 펭귄의 몸통과 발, 다리 등에 밝은 색의 얼룩얼룩한 점들이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짙어진다 내가 발견한 펭귄은 밝은 색 점들이 없었으므로 다 자란 펭귄이라고 볼 수 있다 물 속의 펭귄은 물 밖의 모습과는 완전 딴판이다 헤엄을 칠 때 펭귄은 흡사 납작한 오리와 같다 물 표면에서 보면 머리와 꼬리만 보이는데 물 아래에서 보면 그 모습이 대단히 우아하다 치타도 말도 알바트로스도 그리고 대머리 수리도 펭귄처럼 우아하고 아름답진 않을 것이다 단언컨대 물 속에 있는 펭귄은 가장 능숙하고 노련한 새다 물론 푼타델 에스테 해변에서 펭귄을 구했을 때만 해도 나는 펭귄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그리고 이 한심한 무지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결과를 맞았다 첫 목욕 시간 펭귄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만 사로잡혀 그렇게 하긴 했는데 아파트에 들어서서 주위를 둘러보니 막상 이 펭귄을 어떻게 씻겨야 할지 막막했다 벨라미스의 집은 잡지 광고에나 나올 법한 고상하고 우아한 고급 아파트로 도무지 기름 범벅이 된 펭귄을 데려올 만한 장소가 아니었다 가만히 생각하니 친구 아파트의 값비싼 장식들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그걸 변상하느라 경제적 타격을 입을 내 처지가 매우 현실적으로 와닿았다 녀석은 아주 더러운 데다가 성질도 포악하기 짝이 없었다 치과에서 사용하는 작은 절단기처럼 생긴 부리를 달고 있는 녀석은 내게서 벗어나기 위해 쉴 새 없이 격렬하게 몸을 비틀며 발버둥을 쳐댔다 잠시 나는 나중에 후회할 일을 무모하게 벌이지 말고 차라리 이 녀석을 다시 해변에 가져다 놓을까도 고민했다 다치게 하거나 기절시키지 않고도 펭귄을 얌전하게 가두어 놓고 씻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문득 좋은 수가 떠올랐다 내게는 여행을 다닐 때마다 아주 요긴하게 사용하는 듬직한 가방이 하나 있었다 굵은 실로짠 망 형태의 가방으로 마치 오렌지가 담긴 망을 크게 만든 것 같은 모양이었다 다만 오렌지 망과는 달리 푸른색이었고 손잡이 끈으로 입구를 조일 수 있었다 나는 이 가방을 학창시절부터 줄곧 사용했다 흙투성이가 된 럭비화며 럭비공을 담아가지고 다니면 그물망 사이로 흙들이 떨어져 지저분한 운동용품을 담기에 안성맞춤이었다 망사 형태로 직조된 이 작은 사각형 가방은 여행 다닐 때에도 아주 요긴하게 쓰였다 아무데다 구겨 넣어도 공간을 거의 차지하지 않는 데다가 워낙 즐기고 튼튼해서 여행지에서 예기치 않게 생긴 물건들을 담아놓기에도 좋기 때문이다 이제 그 가방이 듬직한 역량을 발휘할 차례였다 나는 먼저 양쪽에 의자를 하나씩 두고 가방 양손잡이에 빗자루 박대를 관통시켜 의자에 걸쳤다 그렇게 가방을 의자 사이에 매단 후 한 손으로 가방을 흔들어 펼치고 다른 한 손에 들고 있던 펭귄을 그 안에 넣었다 그리고 재빨리 엘디아 신문을 의자 사이에 그러니까 펭귄 아래에 깔았다 펭귄을 넣어둘 곳을 마련했다는 뿌듯함도 잠시 나는 아파트를 둘러보며 서둘러 새를 씻길 용품들을 찾았다 먼저 버터, 마가린, 올리브유, 요리용 기름, 비누, 샴푸, 세제 등을 찾아와 욕실에 두었다 욕실 역시 다른 공간과 마찬가지로 고급스럽고 우아하게 꾸며져 있었다 벽은 물고기가 그려져 있는 바둑판 모양의 살구빛 타일 바닥에는 반질반질한 검은색 대리석이 깔려 있었다 상하 재질의 욕실 용품에는 저마다 금색 무늬가 들어가 있었다 정말이지 타라와 기름 범벅이 된 펭귄을 씻기기에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욕실이었다 나는 우선 작은 통에 따뜻한 물을 받아놓고 새가 들어있는 가방을 통째로 들어다가 통에 담갔다 하지만 흥분이 극에 달한 펭귄은 통에 들어가자마자 몸부림을 쳤고 그 바람에 녀석의 뾰족한 발과 부리가 그물망 밖으로 삐져나왔다 그러더니 녀석이 그 억센 부리로 기어이 내 손가락을 꽉 깨물었다 새에게 물려 피를 흘리긴 처음이었다 나는 버럭 화를 내며 부리에서 손가락을 빼내려고 했지만 펭귄은 마치 사냥개처럼 한 번 문 손가락을 좀처럼 놓아주지 않았다 한바탕 싸움을 벌여 이겨야만 손가락을 뺄 수 있을 것 같았다 펭귄의 부리 힘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세서 어지간한 통조림도 열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야 이놈아 놔 놓으라고 나는 고함을 질러댔다 그렇게 고통과 분노에 쩔쩔매다가 녀석의 머리를 부드럽게 잡고 간신히 부리를 열어 손가락을 빼냈다 상처는 육중한 문에 세 개 찌은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꽤 깊었고 피도 쉬지 않고 줄줄 흘렀다 새 한 마리가 이토록 큰 상처를 낼 수 있다는 사실에 어리빠진 나는 한동안 상처만 들여다봤다 일단 가방 안에 담긴 새는 통에 넣어두고 찬물을 틀어 피가 흐르는 손가락을 가져다 댔다 피가 씻겨나간 자리에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깊은 상처가 모습을 드러냈다 오늘날까지도 내 손가락에는 그날의 흉터가 남아있다 나는 세면기에 뚝뚝 흐르는 피를 보며 녀석을 해변에 그냥 두고 오지 않은 나 자신을 원망했다 나는 녀석을 째려봤다 그랬더니 녀석도 지지 않고 나를 똑바로 노려봤다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비장한 기운마저 감도는 녀석의 새까만 눈동자에는 심술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도끼가 오를 대로 올라 분노에 가득 찬 녀석의 눈동자는 마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어디 덤벼보시지 이 짐승같은 녀석아 그런 상처쯤은 얼마든지 더 내줄 수 있어 나 역시 응수했다 이 멍청한 녀석 너 바보냐? 널 도와주려는 거라고 그것도 모르겠냐 이 새대가리야? 나는 지혈을 위해 급한대로 손가락을 휴지로 둘둘 말았다 휴지가 피로 흥건해지면 계속 새것으로 갈아주면서 손을 머리 위로 지켜들었다 손가락이 욱신거리기 시작했다 혹시 펭귄이 나쁜 질병을 옮기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됐다 그렇게 15분가량 씨름하고 나니 피가 멈췄고 그 부위를 거주붕대와 반창고로 대충 감쌌다 그러고는 다시 욕실의 전쟁터로 내키지 않는 발걸음을 옮겼다 이제 지금껏 했던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녀석을 제어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동안 적을 과소평가했다 기껏해야 작은 새라고 얕잡아봤던 녀석은 알고 보니 둥지를 사수하는 검독수리처럼 크고 위험한 존재였다 이번에는 녀석을 제대로 고정시켜야 했다 먼저 가방 손잡이 끈을 조여 부리나 발로 나를 무자비하게 공격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리고 다시 양 의자 사이에 가방을 걸쳐놓고는 미리 준비해둔 붕대로 녀석의 다리를 단단히 감아 고정시켰다 그 와중에도 녀석의 부리는 연신 허공을 쪼아대며 반항을 멈추지 않았다 펭귄의 다리는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튼튼하고 강인한데다가 발톱 또한 독수리 발톱 못지않게 날카로워 인간의 피부 정도는 쉽게 찢을 수 있다 재미있게도 펭귄 다리의 아랫부분은 조류보다는 원숭이에 가깝다 살집도 있고 근육도 잘 잡혀 있으며 움직임도 매우 능수능란하다 그래서 붕대를 감을 때에는 펭귄의 부리가 닿지 않는 뒤쪽에서 묶었다 펭귄이 가방 속에서 퍼덕거리며 무력하게 목욕을 당하는 동안 나는 다른 한 손으로 신문지를 들고 짐승같은 힘을 발휘해 펭귄의 머리를 잡았다 목욕용품을 찾다가 발견한 탄탄한 고무줄로 부리도 칭칭 감았다 혹 녀석의 콧구멍을 막지 않도록 조심조심 감아 나가다가 날카로운 부리에서 조금 떨어진 지점에서 매듭을 지었다 펭귄은 몸을 뒤집기 위해 가방 안에서 몸을 비틀고 허공에 발길질을 했지만 내게 닿지는 않았다 펭귄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쉬지 않고 버둥거렸으며 그때마다 머리와 목에서 맥박이 빠르게 요동쳤다 하지만 딱히 움켜잡을 것도 발로 찰 것도 없었기 모두 헛수고였다 완두콩할 만한 녀석의 눈은 분노와 좌절, 증오로 불룩하게 솟아올랐다 내 녀석이 감히 분하다 반드시 복수하마 내가 복수를 하는지 못하는지 똑똑히 지켜봐 녀석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어찌나 서술이 퍼렀던지 불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죽음의 문턱에 있던 새라고는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수의사처럼 최대한 침착하게 대처해야 했다 내가 제대로 씻기지 못하면 녀석은 죽을 것이다 알았다고 이 못된 녀석아 널 살리려면 어쩔 수 없이 내가 독해져야 한다고 손가락은 여전히 욱신거리며 아팠고 녀석에게 품었던 일말의 동정심도 흘린 피와 함께 개수대 속으로 말끔히 사라진 후였다 나는 펭귄의 다리를 단단히 고정시킨 후 날개를 퍼덕이지 못하도록 가방 손잡이를 이용해 날개 쪽 몸통도 묶어버렸다 마침내 녀석이 잠잠해졌다 내 마음도 조금은 진정됐다 나는 물을 받아둔 통에 다시 펭귄을 넣고 씻기기 시작했다 먼저 등에 액체 세제를 붓고 문질러 씻었다 부리도 더 이상 위협적인 무기가 아니었기에 몸통 다른 곳에도 세제로 꼼꼼하게 문질렀다 손가락을 다친 데다가 펭귄이 쉬지 않고 몸을 움직여 쉬운 작업은 아니었지만 가방이 튼튼하게 버텨져 그나마 수월하게 씻길 수 있었다 그런데 펭귄도 기진맥진했는지 돌연 태도를 바꾸어 얌전하게 누웠다 지금 생각해도 신기할 정도로 급작스러운 태도 변화였다 두려움과 적대감, 분노에 가득 차있던 상대가 한순간에 매우 협조적이고 고분고분한 동료가 된 것이다 사실 펭귄의 분노와 적대감도 충분히 이해가 갔다 잔인하게 죽은 수천 마리의 동료 펭귄 종족을 대표해 가해자였던 인간 종족인 내게 복수심이 잃었으리라 그랬는데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몸에 달라붙었던 기름을 닦아주자 혈안간 태도를 바꾼 것이다 마치 내가 자신을 해치려는 게 아니라 기름을 없애주려는 것임을 문득 깨달은 것 같았다 나는 목욕통 물을 비우고 다시 따뜻한 물을 받았다 금붕어 어항처럼 부풀었던 녀석의 눈도 가라앉았다 고개를 이리저리 움직이지도 않았고 날개를 퍼덕이지도 않았으며 부리와 발로 나를 공격하지도 않았다 펭귄은 그저 조용히 수도꼭지에서 흐르는 물을 바라보았다 요동치던 맥박도 차분해졌다 더 이상 분노에 사로잡혀 나를 공격적으로 노려보지도 않았다 녀석은 고개를 좌우로 돌리면서 양쪽 눈으로 각각 내게 뭔가를 묻고 있는 것 같았다 펭귄은 타고난 사냥꾼이다 펭귄의 두 눈은 정면을 응시할 수도 있고 한쪽 눈으로 먼저 사물을 보고 다른 한쪽 눈으로 다시 그 사물을 보는 조류의 습성도 지녔다 자 이제 어쩔 건데 왜 나를 씻겨주는 거지? 이 구역질 나는 오물을 씻고 있는 방법을 알고 있기는 한 거야? 녀석은 이렇게 묻고 있었다 두 번째로 세제를 붙자 녀석은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우리의 관계에 변화가 생겼음을 감지한다는 위험하긴 했지만 펭귄을 가방에서 꺼내기로 했다 가방에서 펭귄을 꺼내면 등쪽 털과 날개를 씻기기가 훨씬 수월했기 때문이다 예상대로 녀석은 씻기는 내내 날개 한 번 퍼덕이지 않고 얌전하게 협조했고 덕분에 온몸을 구석구석 씻길 수 있었다 펭귄 깃털에 묻은 기름을 세제로 문질러 모두 씻어낸 다음 끈적거리는 물질을 살살 벗겨내기 시작했다 씻는 과정이 한 단계씩 끝날 때마다 펭귄은 젖은 몸을 말리는 개처럼 온몸을 부르르 떨며 물기를 털어냈다 펭귄이 워낙 고분고분하게 굴어준 덕에 나는 불의를 동염했던 고무줄도 풀고 다리의 끈도 풀었다 덕분에 목욕이 훨씬 수월해졌다 녀석은 더 이상 나를 공격하려 들지도 달아나려 하지도 않았다 다만 호기심에 쉴 새 없이 고개를 까닭거렸다 녀석은 세제를 묻혀 깃털을 닦아내는 내 손을 뚫어져라 바라봤다 처음에 한쪽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다른쪽 눈으로 번갈아 보며 목욕 과정을 신중하게 지켜봤다 녀석은 내가 목욕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집중력이 흐트러지진 않았는지 확인하려는 듯 연친 내 얼굴을 빤히 쳐다봤다 몸에 묻은 기름을 씻어낸 후에는 샴푸로 온몸을 구석구석 여러 번 씻었다 녀석은 아예 목욕통에서 똑바로 일어서서 내가 씻길 수 있도록 적극 협조했다 조금도 반항하거나 거칠게 굴지 않았다 몸에 묻은 비누 거품이나 부리에 묻은 유액을 털어내려고 하지도 않았고 특히 얼굴이나 눈가처럼 조심스러운 부위를 살살 씻길 때에는 아예 꼼짝도 하지 않았다 덕분에 버터로 기름과 타르를 말끔히 벗겨낼 수 있었다 한 시간 정도 씻기고 나니 그제야 펭귄의 형체가 드러났다 반지르르하게 윤기가 흐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등 깃털도 다시 새까만 본래의 색을 되찾았고 회색대가 남아있긴 했지만 앞쪽 배 부분도 흰색에 가까운 색을 찾았다 마지막 헹굴 때 목욕통에 물을 비우고는 다시 채우지 않았더니 펭귄이 나를 빤히 쳐다봤다 나도 내 작업의 결과를 바라봤다 그렇게 우린 한동안 마주 봤다 이제 끝난 건가? 다 했지? 됐지? 뭐 빼먹은 건 없겠지? 나는 고개를 들어 천천히 욕실을 둘러봤다 펭귄이 물기를 털 때마다 떨어진 검은 세제 거품과 기름기 잔뜩 섞인 물이 욕실 벽을 색칠했다 나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과 내 뒤로 보이는 펭귄을 바라봤다 펭귄이 그나마 만질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해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아파트 여기저기를 뛰어다니게 할 수는 없었다 펭귄을 한 곳에 두기 위해 욕조에 계속 펭귄을 넣어두고는 내 몸을 씻고 욕실도 청소했다 펭귄도 몹시 지쳤는지 욕조에 배를 깔고 엎드렸다 그러고는 얼굴과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을 후두두 떨어뜨리며 샤워하는 내 모습을 빤히 지켜보며 이따금 엉덩이를 흔들었다 보통 맨 꼭대기 층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에 탈을 범벅이 된 펭귄을 씻는 데 필요한 용품이 구비되어 있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벨라미스의 아파트도 예외는 아니었다 결국 나는 가까운 시장에 가서 종이 타월과 다 써버린 욕실 용품들을 채워놓을 세제들을 샀다 펭귄의 간식거리로 눈에 띄는 것은 정어리 통조림뿐이어서 그 통조림도 한 캔 샀다 장을 보는 내내 펭귄에 대해 조금이라도 접했던 정보나 다큐멘터리에서 본 내용을 떠올리기 위해 머리를 쥐어짰다 그러다 보니 조금씩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다 내 머릿속 어디선가 인간이 사용하는 세제로 바다새를 씻기면 본래부터 깃털에 있던 방수 기능이 사라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물속에서 깃털이 푹 쳐져 가라앉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말 그렇다면 나는 펭귄의 방수 기능을 완전 무결하게 제거해버리는 만행을 저지른 셈이다 목욕 과정을 하나하나 돌이켜 생각해보니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도우려는 의욕에 앞서 바다새를 씻기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없이 덜컥 일을 저지르지 않았는가 요즘 같으면 포털 검색창에 펭귄에 묻은 타르를 제거하는 법이라고 검색하면 되겠지만 당시에 의존할 것이라고는 오직 내 상식과 기억력뿐이었다 비숙이라 휴양지 거리는 한산했다 인적 없는 거리를 걷다 보니 지금까지 있었던 일과 내가 처한 현실이 또렷하게 와닿았다 먼저 나는 부에노스 아이레스로 가기 위해 내일 새벽에 일어나야 하고 그리고 다시 일하러 나가야 한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제 기능을 못하게 된 펭귄은 어떻게 해야 하나? 펭귄을 데리고 가진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펭귄을 친구의 아파트에 남겨두고 가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내가 펭귄을 데리고 가려면 펭귄이 탈 오토바이가 필요하다 마침 오토바이는 내가 아르헨티나에서 사용하는 교통수단이긴 하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오토바이 뒷자리에 앉기에는 펭귄의 뒷다리가 너무 짧다 나는 바다 조류를 세제로 씻겼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그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기도 했지만 방수 기능이 못 쓰게 된다는 사실이 근거 없는 추측일지도 모른다며 합리화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고민 끝에 펭귄을 다시 바다에 놓아주기로 했다 새 학기를 위해 그동안 준비했던 중요한 일들을 제대로 해내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 이 부분은 의심할 나위 없이 확실했다 펭귄도 다시 바다로 돌아가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을 것이다 내가 펭귄을 데리고 갈 수는 없는 노릇이고 펭귄도 자기 동족과 함께 있는 편이 더 낫다는 판단이 섰다 욕실로 가보니 욕조에 있던 펭귄이 폴짝폴짝 뛰며 날개를 파닥거렸다 펭귄의 작은 두 눈이 반짝였다 어디 갔다 이제 와 한참 기다렸잖아 도대체 날 여기에 두고 어디서 뭘 하다 온 거야 녀석이 강아지였다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을 것이다 녀석은 분명 나를 반가워하고 있었다 나는 통조림에 부착되어 있는 따개로 통조림을 열고 정어리를 꺼냈다 그런데 펭귄은 내가 내민 정어리를 거부했다 정어리를 펭귄의 부리에 넣어주려고 했지만 펭귄은 고개를 요리조리 피했다 내가 집요하게 주려고 하자 펭귄은 부리를 가슴에 파묻고는 아예 눈을 감았다 그러더니 갑자기 눈을 번쩍 뜨고는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맛 좀 봐 내게 간식으로 주려고 사온 정어리야 펭귄에게 말했다 왜? 역겨워 저리 치워 이 쓰레기 같은 건 도대체 뭐야? 결국 정어리는 포기한 채 펭귄의 몸을 종이 타올로 닦아 물기를 없애줬다 그리고 사라져버렸을지도 모를 방수 기능을 되살려주기 위해 온몸에 버터와 올리브 기름을 열심히 문질러 발라줬다 일단 내 주변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수 가능한 재료를 이용해 펭귄의 털에 흠뻑 스미게 발라졌고 어느 정도 만족스럽게 발라진 후에는 호텔 관리인의 눈을 피하기 위해 펭귄을 쇼핑백에 넣었다 펭귄과 나는 조용히 아파트를 빠져나와 바다로 향했다 벨라미스의 아파트에서 해안도로만 건너면 바로 바다였고 그곳 해변에는 바위와 부드러운 모래사장뿐 기름 쏟아진 흔적도 오염물질을 뒤집어쓴 채 길게 늘어선 펭귄 사채 더미도 없었다 나는 재빨리 도로를 건너 물가까지 가서 젖은 모래 위에 펭귄을 놓아주고 몇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펭귄이 다시 찾은 자유에 행복해하며 신나게 바다로 달려가 힘차게 헤엄을 치는 모습을 기다렸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펭귄은 내려놓자마자 휙 돌더니 곧장 내게로 걸어왔다 그러고는 내 얼굴과 눈을 빤히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이제 겨우 친구가 됐는데 왜 나를 다시 이 죽음의 바다로 보내는 거야? 어서 가 가서 내 친구들을 따라가 나랑은 같이 못 가 나도 펭귄에게 말했다 하지만 펭귄은 내 발밑에 똑바로 서서 나를 애처롭게 바라봤다 난 못 돌아가 내가 내 방수막을 다 씻어내버려서 지금 당장은 수영을 못한다고 맙소사 이게 아닌데 이런 계획은 없었는데 나는 다시 펭귄을 들어올려 이번에는 바위 위에 올려놓아졌다 나랑은 같이 못 가 난 내일 아르헨티나로 돌아가야 해 월요일이면 출근해야 한다고 나랑은 갈 수 없어 얼른 헤엄쳐서 가 나는 인내심을 가지고 조곤조곤 타일렀다 몇 발짝 앞에서 대서양에서 불어온 바람에 작은 파도가 일었다가 가라앉았다 나는 바위 위에 펭귄을 올려두고는 뒤쪽에 조금 더 높은 바위로 올라가 기다렸다 몇 초 안 있어 다시 파도가 밀려왔고 녀석이 시야에서 사라졌다 나는 그곳에서 조금 더 지켜보며 기다렸다 바닷물을 가르며 헤엄을 치는 펭귄을 찾으려고 녀석이 사라진 바다를 뚫어져라 바라봤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다시 파도가 멀어졌고 펭귄은 보이지 않았다 수면의 반짝임 때문에 펭귄을 시야에서 놓친 것이 틀림없었다 잘 가거라 작은 친구야 행운을 빈다 내 앞날에 이젠 힘든 일 없길 바란다 친구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막 돌아서려는 순간 흠뻑 젖은 채 물에서 버둥거리는 녀석이 눈에 들어왔다 주위를 빙빙 돌다가 넓은 바다로 나가는 길을 찾지 못한 것이 틀림없었다 먼 바다로 나가는 길을 쉽게 찾도록 해주려면 좀 더 바다 안쪽으로 들어가 멀리 있는 바위에 올려놓아야 했다 파도가 자주 부딪히는 바위들을 찾던 중 마침내 몇 초 간격으로 바위 꼭대기에 파도가 밀어닥치는 바위를 찾았다 이 바위에서라면 분명 펭귄도 더 먼 바다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그 바위에 펭귄을 올려놓고 기다렸다 1초도 어긋하지 않는 정확한 타이밍이 관건이었다 이미 해가 어둑해졌고 바닷물도 매우 차가워졌다 나는 파도가 밀려나갈 때를 이용해 멀리 있는 바위를 향해 갔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초를 개선해 가며 내가 갈 수 있는 가장 먼 곳에 펭귄을 데려다 주고는 내 자리로 돌아오기로 했다 하지만 절반도 채 가지 않아 다리가 젖었다 내가 발을 디딘 바위에 파도가 덮치는 바람에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다가 얼음장처럼 차가운 바닷물에 무릎까지 젖게 된 것이다 게다가 파도가 치며 수위가 높아진 바닷물에 아예 허리까지 푹 젖으면서 나도 모르게 탄식이 나왔다 젠장 간신히 몸을 가누며 해변으로 나오는데 이번에는 미끄러지고 말았다 미끄러지면서 완전히 풍덩 빠지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한쪽 팔로 바다 밑바닥을 디뎠는데 밑에 날카로운 것이 있었는지 손바닥이 까졌고 몸도 어깨까지 푹 젖고 말았다 내가 그렇지 뭐,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있겠어? 나 자신을 책망했다 가까스로 해변으로 나와 서 있는데 바닷바람에 젖은 옷이 펄럭이며 살갗에 차갑게 와닿았다 온몸이 오들오들 떨렸다 신발에는 아예 물이 흥건하게 꼬였고 청바지도 다리에 찰싹 달라붙었다 물에 빠질 때 팔이 벗겨지는 바람에 소매뿌리에서 대롱거리던 재킷이 모래사장 위로 스르륵 떨어졌다 나는 망연자실 모래사장에 떨어진 재킷을 바라봤다 그리고 그곳에서 문득 보게 됐다 내 옆에 있는 또 한 쌍의 발을 녀석은 내가 겪은 험한 꼴을 줄곧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어때? 물이 차갑지? 이봐, 너 때문에 홀딱 처졌잖아 나는 눈을 치켜뜨고 내 옆에 서 있는 펭귄을 위아래로 노려보며 말했다 내가 만들어준 방수막이 전혀 효과가 없더군 봤지? 펭귄이 대꾸했다 나는 펭귄에게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고 소리쳤다 그러고는 성큼성큼 해변을 가로질러 도로를 향해 갔다 걸을 때마다 신발에서 물이 뿜어져 나왔다 그 와중에 이번에도 제발 관리인이 자리에 없어야 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옷자락에 미역과 해초를 주렁주렁 달고 온몸에 모래 범벅이 되어 아파트를 휘저고 다니는 방문객이야말로 관리인이 가장 먼저 단속해야 할 대상일 테니까 해변 옆 도로는 약 1미터가량 높이였음에도 계단이 없어서 밑에 튀어나온 돌들을 디디고 올라와야 했다 해변을 벗어나면서 뒤를 돌아봤다 그런데 그 새가 뒤뚱뒤뚱 나를 쫓아오는 게 아닌가 온몸이 흠뻑 젖어 너무 추웠던 탓일까 아니면 긁힌 손바닥에 짠 바닷물이 스며들어 너무 쓰라렸던 탓일까 바닥거리며 나를 향해 오는 녀석을 보니 슬며시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펭귄에게 도로 벽은 너무 높았다 펭귄도 넘지 못할 벽임을 깨닫고 다시 바다로 돌아가 제 살길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할 것이다 야생동물을 찍는 사진가들도 야생동물의 삶에 개입하고 싶은 욕구를 참아가며 자연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관찰만 한다고 하지 않던가 나 역시 야생을 찍는 사진가처럼 애써 마음을 추슬렀다 내가 펭귄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도로 위에 자동차 한 대가 지나가는 동안 잠시 기다렸다가 길을 건너 아파트 쪽으로 갔다 그러고는 흘끗 뒤를 돌아봤다 그런데 길 건너편에서 그 녀석이 요령있게 바위들을 요리조리 디디더니 벽을 훌쩍 넘어 내 뒤를 졸졸 쫓아오는 게 아닌가 거기 서! 나는 펭귄과 도로 저편에서 속도를 내며 달려오는 트럭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트럭 한 대가 우리 쪽으로 달려오고 있었는데 운전사는 내 고함 소리를 듣지도 펭귄을 보지도 못한 것 같았다 트럭이 펭귄을 쳤을까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길을 살폈다 다행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트럭은 이미 지나갔고 그 자리를 펭귄이 건너고 있었다 또다시 위험한 일이 닥칠세라 나는 얼른 달려가 녀석을 번쩍 안아서 들어올렸다 흠뻑 젖은 녀석의 몸은 몹시 차가웠다 탄식이 절로 나왔다 도대체 너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내 머릿속에서는 어머니가 잔소리할 때와 비슷한 말투로 나 자신을 꾸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거봐라 내가 뭐랬니 세제로 씻은 바닷새는 물에서 살 수 없다고 했잖아 나는 펭귄을 다시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고 가방 덮개를 덮었다 그리고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 가방을 가슴에 꼭 안았다 아파트 건물 입구로 들어섰다 아이고 선생님 도대체 무슨 일이세요? 괜찮으세요? 관리인이 책상에서 일어나 내 쪽으로 달려나오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러고는 심란하다는 듯 푹 젖은 옷과 바닥에 피를 뚝뚝 흘리는 내 손을 번갈아 훑어봤다 바다에서 미끄러져 넘어졌지 뭡니까?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다행히 뼈는 안 부러졌어요 얼어 죽겠네요 얼른 들어가 뜨거운 물에 샤워 좀 해야겠어요 바위에서 미끄러지신 건가요? 바위들이 여간 미끄럽지 않거든요 정말 많이 안 다치셨어요?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얼른 옷이나 좀 갈아입어야겠어요 나는 둘러댔다 찌그러진 내 신발 안에는 물이 고여있었고 그 안에 모래가 잔뜩 들어있었다 관리인이 호들갑을 떨며 내게 말을 걸다가 펭귄을 발견할까 봐 조마조마했다 이런 제가 입구를 너무 더럽혔네요 얼른 옷 갈아입고 내려와 치울게요 나는 관리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계단을 뛰어올라갔다 그냥 두세요 선생님 뜨거운 물에 샤워나 하세요 관리인이 내 등 뒤에서 외쳤다 당연히 입구 청소는 관리인의 몫이었다 죽으란 법은 없다 아파트로 돌아온다는 펭귄을 데리고 욕실로 가서 종이 타월로 젖은 몸을 다시 닦아줬다 나도 얼른 샤워를 하고 젖은 옷가지와 신발을 라디에이터에 올려놓고 말렸다 그러고는 내가 이곳에 펭귄을 데리고 와서 씻겼음을 알려줄 어떤 단서도 남기지 않기 위해 부지런히 증거들을 없앴다 다 치운 후에는 짐을 점검하고 배 예약 시간을 확인했다 모든 걸 끝내고 나니 어느덧 저녁 식사 시간이었다 냉장고에는 사과와 정어리 통조림 뿐이었다 사과도 정어리 통조림도 휴가 마지막 날 저녁으로는 어울리지 않았다 원래는 나가서 먹을 계획이었지만 그보다 먼저 펭귄 문제부터 처리해야 했다 나는 펭귄 깃털이 완전히 말랐는지 확인한 후 다시 욕실로 데려갔다 딱히 펭귄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기에 일단 책을 집어들고는 밖에 나가서 저녁을 먹기로 했다 고민 끝에 나는 이 펭귄을 아르헨티나로 데리고 가기로 했다 몬테비데오에서 펭귄을 맡길 동물원을 찾고 동물원까지 펭귄을 데려다 주고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빠듯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있는 동물원에 이 펭귄을 맡기면 내가 가끔 보러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차라리 데리고 가는 편이 낫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모처럼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다 나는 아파트에서 몇백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작은 레스토랑에서 우르과이에서 먹는 마지막 식사를 하기로 했다 감자칩과 올리브를 곁들인 스테이크와 샐러드 그리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강음료인 아르헨티나산 말벡 와인을 주문했다 아르헨티나 중서부에 있는 아름다운 도시 멘도사에서 생산되는 말벡 와인은 내가 주문한 음식에 곁들이기에 더없이 좋았다 저녁을 먹기에는 조금 이른 시간이었다 게다가 대화를 나눌 상대도 없던 터라 느긋하게 들고 온 제 갈매기의 꿈을 펼쳤다 1970년대 초반 당시 매우 인기 있던 소설이었는데 나는 스페인어 판으로 읽었다 스페인어 판은 후한 살바도르 가비오타 하였다 하지만 아무리 책에 집중하려 해도 도무지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내 머릿속에는 온통 욕조에 있는 펭귄 생각뿐이었다 내가 돌아갔을 때 죽어있는 건 아닐까?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었다 그 가련한 녀석은 어마어마한 양의 유독한 기름을 먹었을 것이고 그 때문에 곧 죽을 수도 있었다 아니 죽음은 불가피하다 그렇게 유독한 물질을 흡입하고 온몸에 뒤집어쓴 것도 모자라 동료들이 모조리 해변에서 처참하게 몰살당한 광경을 목격한 정신적 충격도 만만치 않을 것 아닌가 내가 돌아가면 이미 죽어있을지도 모른다고 단정짓고 나니 그의 생에 마지막 몇 시간 동안 내가 저질렀던 만행들이 떠올랐다 다시 책을 들었지만 내 눈에는 스페인어 책 표지의 단어들만 둥둥 떠다녔다 후한 살바도르, 후한 살바도르 문득 펭귄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신락같은 희망이 생겼다 그 순간 나는 녀석의 이름을 정했다 그 이름은 후한 살바도르 펭귄어로 그런 이름의 세라면 샘솟듯 희망이 솟구칠 것만 같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지어준 순간 평생 지속될 우리의 인연도 시작됐다 그 순간 펭귄은 나의 펭귄이 됐으며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든 함께 헤쳐나갈 친구가 됐다 나는 남은 음식을 허겁지겁 먹고 계산을 하고는 혹시 생겼을지 모르는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아파트를 향해 달렸다 하지만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마자 즉시 안도감이 찾아왔다 날개를 퍼덕이며 욕실을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녀석의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욕실문을 열자마자 녀석은 나를 빤히 보더니 특유의 눈빛으로 말했다 어이 반가워 어딜 그렇게 오랫동안 싸돌아다니는 거야? 펭귄의 표정을 보니 나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었다 마음이 푹 놓였다 그래 후한 살버드르 나 돌아왔어 이렇게 잘 있는 걸 보니 나도 반가워 열어 va 밖의том지 그룹도 세상 그룹 Seeing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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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